전철이민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헬스장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헬스장이 있어도 되나요? 운동 좀 해도 되세요? 저희 하이퀴레스 스탠드 운동 좀 해보세요 5병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잘 안만려 개좋아요 녹음하시다가 식사하시고 와 여기가 창정 형님께서 작업하시다가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소주 한잔 여보세요 나야 소주 한잔 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소주가 실제로 있고요 와 진짜 밥 주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아닙니까? 여기는 회장님께 집무실 들어가봐 네 여기가 오 근데 향기가 진무시어 여기 화로 있어요 어? 개는 여기가 새로 라이브 찍었던 거 아 여기 이제 누우셔서 어제와 나는 같아요 어제와 나는 같아요 오 으 어 작곡... 작곡하고 가이드 녹음하는... 후보룡을 위한 자리... 그렇죠. 우리 음악감독을 위한 자리... 근데 가이드 녹음을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, 진짜... 제 장래희망은 임창정 형님이 되는 걸로 될 수 있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